나 귀신 꿈꿉꿉꿉 자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나 꿈꿉꿉꿉 귀신 꿈꿉꿉 인천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스럽게 안 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안녕 귀엽다 오케이 여러분 어색한 것 봐 아니 지금 일기 쓰는 거예요? 아 사실 이거 일기를 옛날에 썼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요즘은 감정으로 들어서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거 맞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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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이 좀 너무 쉬운 거 맞나요? 네 사실 저는... 아! 저는 좋은 말이야 너는... 너는 좀 쉬운 거 맞나요 너는 좀 쉬운 거 맞나요? 카메라가 좀 쉬운 거 맞나요? 내가 좀 쉬운 거 맞나요? 간단하게 말하면 약간 미역의 굴? 아... 뭐라니? 뭐라니? 미역의 굴 하지만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씩 먹는 거 보니까 고기도 들어가니까 고기도 있죠 근데 간단하게 약간 미역 맛이 짜증나 짜증나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죠 되게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 너 저번에 미역국 시켜먹지 않은데? 캡처 타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뭔데 이거? 하나 둘 셋 이거 빅하트 같이 해요 이렇게 하트가 안 만들어지지 하나 둘 셋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무튼 뭐야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습하자 마지막 지금 새벽 3시에요 마지막 진짜 새벽 3시였을 때 우리 딱 3명 남았거든요 새벽 3시에 남은 3명입니다 이제 새벽 4시 되면 이제 3명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소금 한 명씩 지켜주세요 저희 3명만 남아서 이렇게 해 어? 아.. 새벽 4시 와가지고 이제 4명 다들 고생했어요 되게 고생했어요 안녕 다음 나 안에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선생님 tes ؤ